수확철을 맞아 농민들의 창고에는 1년 동안 기른 농작물이 쌓일 텐데요. 이렇게 시장에 내놓을 일만 남은 농산물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농기계들을 압수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충북 충주까지 원정 농산물 절도를 나왔다 경찰에 잡힌 2인조의 보관 창고. 참깨, 복숭아, 마늘까지 각종 농산물도 한가득 나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야간 시간에 CCTV가 없는 인적이 드문 농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 일당은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참깨와 농기계 등을 훔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실을 도난당한 농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속이 상하고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농가를 찾은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복숭아 수십 상자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농작물 피해만 4건. 각종 농기계까지 합치면 10건으로 늘어납니다. 가을 초 수확 시기에 농산물 절도가 제일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므로 그때 농산물을 돌아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철 판매 시기를 놓치는 순간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농작물의 특성상 빠른 검거가 최우선인 상황. 일련 농사가 헌농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